ESBC 이거 잡고 이거? 이거? 어? 저거 안되나? 아 여기서 하는거네 아닌데? 아니다 아 여기다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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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이래 아니야 잠깐만 일로와 아이씨 올라가야 되지 거의 다 지나쳤죠 그죠 왼쪽에 사다리 있대 사다리 사다리 있대 캠프를 이용해 무기 여기 있네 있네 올라갑시다 어! 조심해 아 너네 다시 내려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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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살아있었구나 어? 겨우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직 안 해가져있어, 아직 어딨는지 알지 장점 올라와, 같이 구하러 가자 여기서는 올라갈 수 없어요 아, 쟤게 여기 근처에 화물을 걸어놓은 주위 같은 게 있는 것 같았다 그 타고 와, 올라와 보는 건 어떠냐? 아, 죽어? 알았어요, 그쪽으로 갈게요 일단 얘네 다 먹어야 될지 그렇지, 그림에게 가는 길 찾기 그림 할아버지 아, 여기였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빨리 깼네요, 그죠? 어 저 할아버지는 그냥 널린 줄만 던져주면, 그죠? 그죠, 줄만 던져주면 되지 왜 저런 거 같다고 고생시키는 거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타고 가겠다 해봐 어, 이따 올라가 올라가 왜? 나 가야지 여자애를 사지로 모죠, 그죠? 물죠, 그죠? 헤엄쳐서 가라고요? 물 왼쪽에 아이템 있어 아, 물 왼쪽에 물 왼쪽에? 아, 그냥 갈게요 너무 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 뭐야 모르겠는데 별리품 별리품 챙기라고요? 알람 깨부수래 알람 깨부수래 이게 알람이죠 이거 알람 아니야? 맞지? 알람 아닌가? 가까이 봐봐 됐다, 엑스 그렇지 그렇지, 됐다 오, 예, 경치 소음기 어, 완료해서 경험 취약돼 그렇지 좋아 좋아 자, 갑니다 와 어떻게 이런 데다 건물을 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 도전까지 아니라도 다 지었었군요 알람 아 아, 그렇구나 어떻게 이런 건물, 이런 데다 건물을 다 지었을까요? 그래요? 이어서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저쪽 저쪽 저쪽인가? 아, 점피해서 가는구나? 그쪽 점피해서 가는구나 우와 올라가, 올라가 얘야 어 외부인 왔다 안녕하십니까 빨리 알람 이거 어디 보셔 그렇지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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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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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터뜨려 저기 있는 거 아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왜 터뜨려 하는 거야 아이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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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어어어 불 centre 나 불 와서 어디였어 불 와서 했어? 응 됐다 가자 갑시다 알람, 알람 때문인지 다 무시했었군요. 제일 높이 올라가서 애들 저를 퍼메시오. 올라가서. 봐봐. 어휴 씨. 빨리 쏴야겠다. 그렇죠. 자. 점프. 그렇지. 가자. 오. 대박. 아휴 씨. 아휴.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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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여리. 기다려봐. 아 이거 뭐야 아이씨 뭔줄 아네 봐봐 있어봐! 의사하게 아 올라와 올라갑시다 이제 총알이 없었죠 그죠? 아이씨 아 내려가야 오나보다 그럼 미리 총으로 바꿔줘 자 권총 아 이거 권총 무한대가 아니네 권총도 이거 총알이 있네 아 또 이러고있지마 일어나야돼 아이 놔봐 돌아살라 봐봐 올라가 올라가 국팀 어떻게 해야하냐 국팀 어떻게 해야하냐 국팀 어떻게 해야하냐 아 왔으면 봐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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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쒯 앉아야지 아이씨 아!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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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안 돼! 여기다까지 일단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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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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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델리피스 다 먹어야지! 으악! 하이! 패드 너 아이 버튼! 알겠습니다! 국제의... ...가... ...패드 아예 딱! 누르면은 애들이... ...이게 죽는데... 긴장됐어! 자! 어... 오, 좋아! 자! 어, 왔어! 국제의 명수! 왔어! 에이, 왜 이래... 아 뭐야 아 앉아 한 놈 쏘고 앉아 좀 우리 아 자식아 예야 예야 됐다 기체가 화나를 망가 죽었죠 갑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깨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자. 자, 좋아. 이거 잡는 건가? 어, 잠깐만. 생각해보자, 봐봐. 아, 저거 잡는 건가? 아, 저거 좀 시야를 확보해봐. 아, 여기도 유적이 있군요. 안으로 들어가면 유적입니다. 아, 여기? 그럼 들어올까? 안 그래. 아, 오래 걸리나? 숨겨진 유적 깨는 맛도 있죠. 아, 그렇죠? 아, 이런 게 유적이냐? 그래갖고, 메인스토리에 한 상황 없지. 경험치라든가, 뭐. 아, 뭐 없지니까? 빈약물이라든가. 근데 일단 그냥 가자. 그냥 일단 갈게요. 좋아. 아, DL씨가 빈약했군요. 아, 여기서. 아, 여기 매달릴 것 같다. 오, 올라와. 오, 좋아. 오, 예. 재밌겠다. 야. 그림! 아, 여기가! 어, 어디 갔어? 함정이야. 흔들어 흠내줘. 아, 잡혔다. 아유, 저 할아버지. 아, 해배. 아, 해배. 해배. 아, 해배. 일단 냅둬아 여기로 뒤로. 여기로 일단. 점프하게. 잠깐 있어보라고. 아, 있어보라고. 이게 돌잖아. 깜짝이야, 통해야 돼. 일단. 어... ining,